그러니까 난세는요. 소시오패스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때는 소시오패스 아니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도 않고 제압도 안 되고 성과를 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. 난세. 그런데 난세가 아닌데 소시오패스 방식으로만 성공하려고 덤빈다. 그럼 보살도에 안 맞죠. 그러면 욕심꾼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 욕심만 챙기는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보살도에 너무 안 맞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난세는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온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적 기질로 뭔 일을 저지르다가 인류에게 도움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것도 상황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. 난세는 간웅이 난다 하는 것도요. 소시오패스 정도 돼야 난세에서 뭔가 해본다. 뭘 해야 또 그중에 인류를 위한 짓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고요. 보살도가 펼쳐져야 할 때 소시오패스 짓을 해버리면 아주 역적이 되는 거죠. 지금은 난세인가봐요.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여전히 먹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길을 따를 거냐. 저는 그러지 말고 보살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양심으로 성공해 보십시오. 그 성공의 결과물이 또 소시오패스들의 너무 딱 단정지어서 그렇지만 소시오패스적 기질들이 성공한 그 결과가 많이 다를 겁니다. 하지만 인류는 앞으로 이런 길을 더 원하게 될 겁니다.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 그래요.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더라도 양심 안에서 어떻게든 또 소화해내는 양심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확 넘어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는 소시오패스적 기질이라 하더라도 진짜 소시오패스 짓을 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죠. 공이 더 많으면 인류에게 기림을 당할, 영웅이라고 기림을 당할 거고 피해를 많이 줬으면 사후에 또 욕을 먹을 거고 그런데 좀, 아무튼 난세에는 좀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유용하다.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당연한 팩트입니다. 보살들이 힘을 잘 못 쓴다. 그것도 팩트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그 난세에도 보살들이 나와서 인류를 구제하려면 보살도를 좀 단단히 닦아야 됩니다. 어설픈 보살들은 힘을 못 쓰더라. 보살도 제대로 해야 된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. 뭐 엄청난 보살이 아니라 일지보살 정도는 공부하시면 난세에도요. 자기 역할을 하죠. 그런데 어설픈 보살들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있다.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난세에 더 의연하게 버티더라.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권하는 건 뭐냐. 그래도 보살도로 하시자. 소시오패스 지망생들은 많지 않느냐. 그런데 인류 중에 소수라도 보살도를 지망해서 더 강한 보살이 돼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모델들이 좀 돼주셔야 되지 않겠는가.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